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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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일주일 영원ally 아이가 늘어보고 있는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우리 경제 모든 여러분들 인생의 삶과 무탈 있는데요 뭐니 도는 도는 이따지만 눈물이 너무 다 오니 모든 이곳은 안팽이고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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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욱 시리오였던 가정에 애회네 영어로 그라인을 여기면 안римdal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2016년도 병신년입니다 그저 각 과정에 물묻은 바가지 팔 깨달라붙듯이 돈이 많이 붙어서 부자들 되시고 각 과정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네 건강해서 오늘처럼 웃는 하루하루 되시라고 방댕이 운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으로 저기 산에 계신 부처님 전으로 바다에 계신 요아님 전으로 기운 두려움나이다 나무함이 타볼 관생버설 할렐루야 아멘